슛을 때리는 길목을 가서 딱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에 대한 거나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기량으로 오늘 선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골키퍼와 충남 체육회의 공격수들 간에 기싸움에서 밀려 있습니다 충남 체육회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360도 회전 이후에 깔끔하게 아 이번에도 멋진 슈팅을 만들어내고 있는 정반중입니다 오늘 윤경신 감독의 할 일은 그냥 박수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박수치고 격려만 해주면은 격리가 잘 풀리고 있네요 사실 두산이 이제 좀 슬로우 스타트여서 후반전에 빛을 발하는 팀이었는데 오늘은 뭐 전반부터 아주 세게 밀어붙이는데요